여태까지 연애 중에 아직도 트라우마처럼 기억에 남은 이별 멘트 있어요? 나 있어 아 형 여기서 뵈니까 좋네요 나들이 온 것 같고 사실 좀 기운이 안 좋아 왜 이렇게 좋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귀에 갑자기 헉 눌리네 이거 사람이 여기 왜 오신지는 아시죠? 썰플리아라 아 저희가 남의 말에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사람은 아닌데 그 SM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키 씨 나왔을 때 썰플리는 음악 콘텐츠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는 이 방송의 플레이리스트가 메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너무 날카로워 너무 날카로워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명백히 음악 콘텐츠입니다 맞습니다 대 스포티파이랑 함께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아 뭔가 우리 원래 본 채널 음악이 주 그런 콘텐츠라는 걸 한번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저희 썰플리도 이제 본업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본업을 안 한 것 같잖아 지금까지 아까 본업은 늘 했어요 본업은 맨 뒤에 5분도 안 나가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준비한 게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고 사실은 우리가 그냥 지나갔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자 이거다 음악을 불러들이는 거다 거기에 맞게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콘텐츠가 드디어 이제 하게 되는 거 1년 반 동안 그냥 썰만 풀어냈거든요 제목도 따로 지었습니다 제목이 뭐죠? 썰플레이로 지었습니다 썰플레이 썰플레이가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떤 시청자들의 호응에 따라 여러분 사실 그런 게 또 있어요 어느 정도 노래를 좀 해야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준 이상 노래 좀 잘해야 나올 수 있어요 썰플레이 우리 가수분들 아시겠죠? 오늘 첫 타 게스트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친하고 가수 정말 여자 가수 탑이다 첫 타 게스트로는 딱 어울리지 않나? 너무 과하다 빌드업 없이 바로 그냥 공격진으로 나가는 민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린이 우리 누나예요 썰플레이 첫 기획전에 린 씨가 나왔죠 네 너무 영광이고요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는 썰플리라니 진짜 저는 기대가 되게 많이 돼서 누나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센스 있는 제작진이야 백만한 분 나왔으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정말 그러니까 진짜 누나니까 나 너무 기분 좋더라 아니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누나는 계속 드립니다 네 썰플레이 첫 타 주제는 모르시데요 형님이 뭐지? 과연 몰라요 응 사랑의 여러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치 근데 저는 주로 이별 노래를 많이 불렀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내가 겪은 최악의 이별 최악의 이별? 이라는 재료를 제가 갖고 왔어요 내가 겪은 최악의 이별? 먼저 석훈 씨는 먼저 얘기해 볼까요? 하하하하하하하 누나 근데 우리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사이 아니야? 하하하하하하하 아 각자 집에? 아 각자 아 각자 자정이 있으니까 하하하하하 저희는 운영하고 있겠습니다 최악의 그런 이별로 그 주제로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맞는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아 물론이네 물론이네 알겠습니다 무대를 준비해 놨는데 무대요? 처음에 무대를 준비해 놨어요 누나 근데 저희 수준 아시죠? 하하하하하 저희 방송이 막 그러는데 무대라고 해놓지가 않아서 저도 특정 인한데 아니 마이크만 있으면 어떤 곳이든 다 무대가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마이크만 있으면 가수는 어디서든 그럼 무대까지 가보실까요? 알겠어요 가시면서 이제 어 알겠습니다 아 뭔가 아 진짜 진한 거 하나 나올 법한데 그니까 여기 어때요?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 저희요 이따가 최악의 이별설를 듣고서 뭐지? 너 왜? 뭐 있어? 뭐 있어? 왜요? 환승 환승? 근데 이별하면 환승이 한 번씩 나와야 돼 그거 진짜 제일 쓰레기 같은 거 나도 뒤지지 않지 않냐? 어우 쉬워! 절대 제일 썼다! 키워도 키워도 제 친구랑 진짜 존나 봐 저희가 거기에 맞는 노래도 불러드리고 얘기도 할 거거든요 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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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뒷모습이 너무 슬픈 거 아니야? 저건 뭐야? 이별이야?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슬픈 일? 슬픈 일 있는 건 아니시죠? 아 현역이구나 근데 군대 하면 이별에 관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최악의 이별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는 훈련소 수료식인데 오케이! 벗가세요 훈련소 수료식 키워드 훈련소면 말도 안 되는 거 오케이 화이팅 이따가 봐요 이따가 봐요 이따가 봐요 알았죠? 와 근데 너무 많이 차려놨는데? 이 정도까지는 생각도 안 했는데? 여기입니까? 오? 근데 이런 느낌이 약간 버스킹 같잖아 석훈아 너무 좋지 너무 재밌겠다 사실 저희가 아까 모객을 좀 했었죠 맞아 맞아 오셨을 건데 이분들이 오셨는지 아니면 새로운 분들 다시 모셔야 될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텐데 나의 이별 경험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노래로 보답받겠다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안 추워요? 추워 보인다 저거 추워 보인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다니면 안 되지? 성냥이라고 실솟어요 아 수학생 왔어요 고등학생이세요? 네 고2요 고2요? 고2예요 고2 난 진짜 모르 냈어 요즘 친구들은 고등학생 개념이 없는 거야 다 서인 같아 보여가지고 진짜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최악의 이별서를 얘기하겠다는 거죠? 어 좋다 좋다 제가 작년에 했었던 일인데 고1이라서 입학해서 처음에 딱 봤는데 이제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 전 남자친구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근데 친구는 잘생겼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웃어요 잘생기진 않았나 봐 아 제 눈에 콩깍지구나 주은이 눈에만 잘생긴 건가 봐요 눈은 잘생긴 않아요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니까 누구냐에 따라 어 연예인으로 치면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이 친구의 전남친이 약간 쇼미더머니 나올 것 같아 약간 고글래퍼 나올 것 같은데 전남친 개 닮았어요 그 축구하는 애 중에 히샬리송 아 히샬리송 포크놈 포크놈에 히샬리송 닮았어요 상커풀 진하고 포크공 그래서 이제 카톡 하면서 이제 막 기숙사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 기숙사 그 뭔지 알아서 간질간질한 그래서 그 맨 끝에 비상계단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맞아 주고 받고 아 라면 달라고 하고 막 저러 어머 세상에 사귀지도 않는데 썸 탈 때 딱 그런 거 너무 딱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썸 타다가 운동장 돌지요 운동장 돌고 있는데 사귀자 해가지고 그게 시작됐는데 어 웬일이야 몇 바퀴 돌았어 저희 학교에 전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바퀴를 돌면 사귀는 거에요 애 Baltimore 너무OUR 네 그래서 계속 concept 성님 그래서 이제 사귀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또 연애하니까 너무 쓰릴만점 선생님 몰래 선생님 앞에 계시기iendo ום 여러분 사귈 때 너무 좋았어요 사귈 때 너무 좋았고 헤어지게 된 그게 뭐냐면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은 무조건 며칠씩은 무조건 연락 안 되고 잠수 타고 그래가지고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가 음악 학교라서 향음이라는 게 있는데 선생님들하고 애들 앞에서 무대 하는 건데 향음하는 날 당일에 새벽 6시에 저한테 헤어지자고 이제 널 안 좋아하는 거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나쁜 놈이! 우리가 치면 콘서트 당일날 개개인한 날 제 자신인가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하든가 쪽 파티 끝나고 하시거나 해주던가 그래서 아침 연습도 못 나가고 일어나자마자 귀혈로 아파서 울면서 울면서 이제 나 연습 안 가!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되게 구질구질하게 잡았거든요 아 그 친구를 넣어? 혹시 마주치면 인사해도 되냐고 그러고 왜 그랬어? 결국은 인사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해? 헤어져가지고 그럼 목격자니까 아 궁금하다 이별 당시에 우리 주은이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떻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전화로 오빠야 아직도 사랑한다고 오빠야랑 못 헤어진다고 오빠야야 오빠도 아니야 오빠야 오빠야랑 결혼할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엄청 우는 거예요 그냥 헤어지고 한참은 로맨스 영화 같은 거를 보고 좋은 구절을 캡처해서 스토리에 올렸었거든요 너 그거 나중에 엄청 후회한다 주은아 너 엄청 후회할 거야 사랑해 그리고 그 밑에 나도 자랑해였거든요 그걸 제가 캡처해서 후회했어요 근데 이제 그 스토리에 계속 하트를 눌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새벽 6시에 나 남자들 신미가 궁금한데 내 스토리 왜 보는 거 헤어졌는데 그러니까요 하트는 왜 누르세요? 하트는 굳이 왜 누르세요? 그냥 어린 남자이지 어리니까? 생각이 짧은 거죠 근데 아직 그럴 나이고 사실 이것저것 못 다질 나이니까 사실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아 정말 빨리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룩 꺼실라고요 대학 갔을 근데 뭔가 안 자르고 있잖아요 얼마나 더 길을 꺼 얼마나 더 길을 꺼내요 귀여워 나 갈 때까지 무조건 길러서 이걸로 이제 남자 꺼시고 아 너무 웃기다 우리 노래를 아 린 씨가 한번 들려주시죠 사랑했잖아 사랑했잖아 라는 노래 알아요 혹시? 뭐였네 사랑했잖아 어 들으면 바로 알아 사랑했잖아 너무 신선해 사랑했잖아 모르는 사람 너무 신선하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알면 되겠다 이 노래가 주은이의 인생의 어떤 BGM이 됐으면 좋겠긴 한데 이별 했을 때마다 근데 많이 안 하길 바래요 그래도 한 두세 번은 하겠죠 앞으로? 많이 만나보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 쓰레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아니고 즉시 나만 원한다 했던 말도 지켜준다던 약속들도 아무렇지 않은 파전으로 버리고 있잖아 너만 바라본 많은 날들 물거품이 돼버린 오늘 또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을 너잖아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견뎌냈던 우리잖아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날 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날 난 술만큼 차가운 네 목소릴 들어도 오우와 바보처럼 난 너를 못 잊어 이렇게 오우 야 이놈이 오랜만에 드는데 아 이러게 진짜 오랜만에 오늘 또 아픈 이별의 상처일 수도 있는데 너무 유쾌하게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요 안녕 너무 귀엽지 않아야 되나 귀엽다 귀엽다 옛날 생긴다 서울 와가지고 옷 예쁘게 하고 그렇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할 건데 혹시나 나 나와서 얘기하고 싶다 아 근데 이렇게 많아?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와 다이어트 조회 해주신 분이죠? 너무 재밌는 얘기일 것 같아 안전히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근데 약간 누나 그런 게 있거든요 털플루 이제 1년 반 넘게 하다 보니까 얼굴만 봐도 뭐 하나 튀어나오겠다 나는 가수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사연이 있을지 없을지는 알겠어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최악의 이별? 최악의 이별 아주 조심스럽게 27살 때쯤 소개를 받았어요 저보다 6살이 많으셨어요 이제 나이는 상관없으니까 잘 만나다가 그분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러면은 6시에는 퇴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6시부터 8시까지 딱 이 지정 시간만 되면 연락이 없는 거예요 한 저녁 6시부터 저는 자기만의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좀 하고 싶다 해서 무당칩을 갔어요 오오오 저를 물어? 궁금해 궁금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결혼을 하고 싶다 그에게 말을 했어요라고 할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고 싶다 무당칩을 갔어요 아니 아니 아니요 어릴 가면 어린 나이였어가지고 아이 좀 확실한 것 같으냐고 원래 미신은 안 믿는데 절실할 땐 그런 그럴 수 있어요 공사자로요 할머님을 모시는 분이셨는데 갑자기 이제 담배를 이렇게 막 오세요 응 근데 막 비닐을 막 하세요 응 응 할머님을 쳐 왜냐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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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하고 연세? 하더니 막 보시더니 어 이 사람 도장 찍었는데? 그런 거예요? 어머 충격 그 사람 얘기하니까 생년 어 얘기하니까 네 생년월일이랑 이제 막 무슨 띠 이름이랑 얘기하니까 그래서 에이 무슨 여기 무당칩 아니네 무슨 도장을 찍어 나랑 그래도 한 4, 5개월을 만났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 한 5개월 차 때쯤에? 헤어지자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응 어 뭐 나랑 성격이 안 맞았나 싶었던데? 애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네 어떻게 알았지? 애가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거를 말했어요 저한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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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애가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을 했는데 어 이혼했대요? 어 이혼을 했대요 그리고 저랑 헤어지고 그 부인 다시 만났어요 아 이혼을 했는데? 네 그럼 이혼했다는 것도 아닐 수도 있네 그렇죠 아닐 수도 있네 이건 너무 세 세다 네 있어도 되지만 네 사귀기 전에 얘기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해라도 가는데 아니 근데 이별 후에는 그런 뭐 휴유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만날 때마다 무당집을 찾게 되더라고요 아 아 아 잠시만 내가 무당 노래가 있나? 아 누가 무당 노래가 있어? 테버 굿타임 같은 거 테버 굿타임 아 굿타임 굿데이 이런 거 그런가? 굿데이 같은 거 그게 제일 최악의 예 쏠이었습니다 이건 좀 쇼취하긴 하죠 그래요 여태까지 연애 중에 아직도 타오마처럼 기억에 남은 이별 멘트 있어요? 나 애 있어 나 애 있어 대박이다 이 사연에 맞는 노래를 좀 불러드려야 되는데 사연이 결국에는 무당과 애 있었는데 와 무슨 노래를 해드려야 될까? 우리 누나가 거미 씨의 노래를 아 벽윤아 너무 좋지 너무 좋지 한번 해볼게요 듣고 있나요 나의 이 모든 얘기를 그대 향한 내 깊은 진심을 매일 그리움 속에 그대를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는 마음을 나도 이젠 알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대를 놓을 수 없네요 애써도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마음과 반대로 밀어내려 할수록 믿도록 다 아파지네요 기억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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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이 모든 얘기를 그대를 향한 내 깊은 진심을 매일 그리움 속에 그대를 불러보지만 눕을 수 없는 마음을 나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잘한다 잘 들렸어? 네! 너무 잘 들렸어요 누나 다행이다 어때요? 너무 잘 들렸어요 엄청 팬이에요 가사인데 이렇게 와닿지는 않겠어요 기억하나요? 내가 그때? 황당했던 그 얘기를 얼추 뭐 얼추? 짜맞춤은 다 노래라는 게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길 바래요 고맙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잘 들렸다니까 민씨 노래 들으실 때 여러분들 술과 함께 들으면 기절하실 텐데 우린 친해진다 잔을 맞댄 이 시간부터 상품이 잘 보이게 먹어볼게요 카스 카스 유명한 건 모두 아시니까 카스에서 우정 찐밀토 테스트를 준비했대요 우와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게 테스트 문항이거든요 어 네네 카스 병을 움직여서 대답을 해 주시면 돼요 어 네네 감당 가능한 술자리 빌런은? A가 한 병 먹자마자 전 애인 떠올리면서 광광 우는 눈물 분수 빌런 우는 친구에게 운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라고 말하는 공감 능력 바사삭 빌런 아 할게요 하나 둘 어우 이거 못 써 그러니까 이거 술자리에서 화내는 애는 저는 상종을 안 해요 난 이거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 기분이 안 좋아서 술을 먹자는 친구에게 내가 하는 말을? 하나 둘 셋 내가 분노하는 카톡 연락 유형 아 하나 둘 셋 나는 안일십 말해 봐 안일십은 읽기조차 싫구나 이러고 나는 그냥 생각해 어머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해 되시구나 두 분 다 안혜 씨 나왔습니까? 됐어요 상대와 나의 궁합은 우리는 찐친 임박 궁합이야 임박이야? 비슷한 점이나 관심사가 잘 맞아 서로 금방 친해질 수 있지 재밌다 이어폰 이런 거 술자리에서도 은근 재밌잖아요 그럼 왜냐면 좀 어색한 친구들끼리 있는 거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친구들과 공정 찐밀도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씩 술자리 때 재밌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악의 이별셀 자 최악의 이별셀 이제 지금 잠깐만 지금 노래를 일새 왠지 내가 할 타이밍이 된 거 같은데 덕분이도 해줘야지 네 저희가 또 찾아볼까요? 찾아봐야 되는데 나의 이별 최악의 이별을 얘기해줄 수 있다 네? 와아 너무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귀신 중량하세요 아니 너무 막 내 최악의 이별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는 공개해도 될 거 같아 아 진짜? 내가 긍고하다 얘기 좀 해주세요 제일 제일 그 썰이 다 군대 썰이에요 군대에 있을 때 그 흔한 제일 흔하게 이별하는 군대에 있을 때인데 저는 입대 전에 딱 사귀었는데 별로 사귀고 싶지는 않았어요 처음엔 처음엔 네 제가 이제 군대를 가는 입장 네 제가 이제 군대 가는 입장이어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계속 좋다고 표현을 해줘서 어쩔 수 없이 한 1개월 만나고 있을 때 제가 입대를 했는데 제가 부사관 출신이어서 2개월 정도는 훈련 받고 있어서 연락이 안 되죠 1도 안 됐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편지잖아요 편지 감성 있지? 네 편지가 저는 좀 남다르게 와가지고 아 세상에 무지개 색깔로 편지가 왔거든요 여자친구한테 아 빨간 편지? 뭐 주황 편지 이런 식으로? 네 무지개 색깔로 일주일용? 네 일주일마다 어느 날은 빨간색으로 어느 날은 노란색으로 이게 계속 이렇게 해서 약간 가오 살았겠네? 네 그쵸 저는 저 어깨가 여기까지 있었어요 아 그렇지 네 이러고 있었는데 어 제가 그러고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뭐 좀 외출 나갔다가 딱 오자마자 편지가 오더라고요 편지 바로 주더라고요 줬는데 검은색 그냥 그냥 검은색? 네 그냥 아 어떡해 무지개는 검은색이 없잖아 갑자기 검은색 그냥 편지 뭉투가 딱 오더라고요 뭐래 뭐래요? 자기 외로워서 못 기다리겠다 헤어지자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보내지 말든가 그런 게 싫어서 그래서 만나기 싫었던 건데 그게 막상 저한테 닥치니까 멘붕이 없네요 그 편지 받고선 진짜 탈령을 해야 되나? 무사하니까 네 무사하니까 아 그런 거 볼 수 있지 갑자기 의욕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어떡해 그 이후엔 어떤 식으로 미친 짓까지 해봤어요? 미친 짓 해본 거 없어? 아 저 술 먹고 막 산 간 적 있어요 산에 간 적 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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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니까 사실 너무 힘들어서 산에 산을 타러 갔는데 거기서 뭐 곰을 만났다 이런 게 참 재미있지 그렇지 내가 이겼다 이런 게 그래서 살아더라 석훈 씨가 노래만 불러주면 딱 잘 어울릴 거예요 제가 이제 드디어 네 드디어 제가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저는 유나 씨의 노래를 준비했어요 유나 씨의 오늘 헤어졌어요 당신이 찾던 그 모든 여자들을 잊어버릴 수 있을지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노력해보겠습니다 아유 굿 lima 새하얀 머플러의 얼굴을 묻고 붉어진 눈을 깜빡이며 널 기다렸어 무슨 얘기를 하고픈지 그 말 할 것도 같은데 모르겠어 멀쑥한 눈 인사에 무기메이로 한발 물러서 우리 두 공간에 눈물 터지고 화가 나서 소리치듯 바란 내 말에 벌써 넌 아주 멀리 달아나버렸어 오늘 헤어졌어요 우리 헤어졌어요 내 맘 할 것 같다면 옆에서 같이 울어줘요 나는 안 되나 봐요 역시 아닌가 봐요 얼마나 더 울어야 제대로 살아날까요 아유 잘한다 너무 못하는데 왜 그래 너무 잘했어 더 연습해서 더 잘 불러드릴걸 아쉽다 부르면서도 아무튼 이렇게 노래 불러드렸어요 너무 어땠어요? 석권심 노래 제가 평소에 듣는 노래 엄청 많이 들거든요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사이월드 할 때도 고민영 오오오오오 공민영 세대구나 뚝발아 하트를 지우고 이의 형 세대들이 난 그 노래였지 그렇지 함께해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좋은 사람을 만나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요 오늘 정말 누나 덕분에 처음으로 썰플리가 아닌 썰플리로 인사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사람들 이야기 듣는 게 진짜 좋거든요 노래도 같이 불러드리고 모든 분들에게 추억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랜만에 나온 이유가 또 있으시잖아요 또 얘기해 줘야지 신곡이 나옵니다 내 마음은 빛을 닮아 라는 곡인데 혹시 제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좀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랜만에 네 저 콘서트 얘기도 해도 돼요? 어머 빨리 해 줘! 콘서트 11월 18일 19일 서울 모처에서 합니다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저도 가수 린 씨와 함께 한강 여의도 한강에서 좋았어요 최악의 이별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댓글로 여러분들이 겪은 최악의 썰 보내주시면 같이 욕해줄게요 듣고 싶어요 우리가 뒤에선 욕을 잘해줄 수 있는데 좀 앞에서 잘 못하겠네요 천변전에는 좀 약해 발라드 가수라서 예전에 소유 씨가 그랬죠? 발라드 또라이 많다고 발라드 또라이 언니거든요 여러분들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도 같이 넣어주시면 스포티파이로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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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